오늘도 우리 증시 외국인들은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환율이 특별히 오르지 않는 날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급하게 갖다 내다 팔고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난 5월 말에 제가 얘기했었던 연준의 첫 흑인 지역 연방은행 총재이자 FMC 내에서도 유일한 흑인 투표권자인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9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 한번 쉬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5, 6, 7, 3번 이렇게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금리 인상을 하고 9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주장한 게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도 연준이 완전히 시장을 버리지는 않으려나 보다 이렇게 희망을 가졌었는데 또 그 당시 근거도 꽤나 타당했었던 게 6월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 시작해가지고 3개월 동안 450억 달러씩 유동성 회수하고 이제 9월 1일부터 규모가 두 배 늘어나가지고 월 900억 달러씩 긴축이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완충작용을 할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큐티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9월만큼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번 쉬면서 금융시장의 어떤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신용경색 같은 유동성 환경을 조금 체크하고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결국은 이 사람 완전히 바보됐고 그것도 같은 연준 임원들 사이에서 대놓고 저게 무슨 개소리냐고 들을 필요도 없는 소리라고 특히 이제 백인 여성 연준 인사들이 더 강도 높게 망신을 줬죠 뭐 그렇다고 제가 굳이 연준 내 레이시즘을 말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진짜 잠시 잠깐이나마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A자형 반락 나오고 외국인들도 다시 한국 주식 순매수 들어오고 정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주간 단위 외국인 순매수 떴습니다 규모도 1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한 8천억 정도 그래서 진짜 우리 증시도 반등 시계 나오던 그때 또 그놈의 마바라들이 요 때다 하고 기어나와가지고 야 이제 조정 끝났다고 연준이 금융시장 절대로 이렇게 망가지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자 이제 열차 출발하니까 빨리 올라타라고 그랬다가 그대로 지금 주린이들 지하로 끌려 내려가가지고 물고문 당하고 있잖아요 바로 지난주에 외국인 순매수 두배 규모의 순매도로 후두려 패버렸잖아요 당시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장마철 중간에도 한 번씩 햇빛 쨍하게 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때는 그냥 묵혀뒀던 빨래 해가지고 얼른 말리는 그런 정도로 써먹어야지 야 이제 장마 끝났구나 하고 지붕 뜯어가지고 공사하고 이불 빨래 널고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죽대고 떡 된다고 그래서 떨줌 올팔만이 살길이라고 그때 반등 이용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현금 확보해 놓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심지어 설레겠냐고요 떨줍 찬스 쓸 생각에 말이에요 하여튼 미국 VIP들의 인플레이션 결사항전 의지가 지금 수건 돌리기 식으로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유류세 인하도 아니고 유류세 아예 면제 혜택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한시적이나마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션 피크는 잡힐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원총재 라파엘 보스틱 앞에 얘기했던 지난 5월 말에 9월 FMC 금리 동결 제안했다가 이제 개처발린 이분 이제는 또 갑자기 매팔로 돌변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려잡으려면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의 폭을 우리가 더 키워가지고 월가 니네들이 정말 무균실의 돼지가 되고 싶지 않으면 이제 알아서 기어라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 차질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 막 너무 세게 배팅했다가 손 대지 말고 잘 따라라 이런 식으로 월가를 압박했습니다 그 다음 클리플랜드 연은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데 그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제일 큰 변수가 바로 급격한 연준의 긴축태세 이거는 인정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인플레이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정상화되는데 한 2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짧고 굵게 끝내는 게 낫지 않겠니? 뭐 이런 의미로 그 다음 캔사스시티의 에스터 조지 총재는 지난 6월 FMC에서 자기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반대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6월 1일부터 연준이 큐티 양쪽 긴축으로 월 450억 달러씩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금리 인상 폭까지 키우면은 조금 혹독한 유동성 환경이 나타날 수 있음을 걱정한 것이라고 근데 이분이 걱정한 대로 지금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관문은 제론 파울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인데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지금 유럽이 특히 문제가 심각한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유럽은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성토의 목소리가 높고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뭐든 하여튼 다 이것 때문에 집권당이 지금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울 의장이 의회 증언하러 나가면은 아마도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이번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제 민심 수습해야 되니까 아니 연준 의장은 도대체 물가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했냐고 막 조질려고 지금 막 벼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론 파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지난번 의회 증언에서는 폴 불커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인플레이션 내가 정말 확실하게 때려잡을 테니까 대신에 부작용 나는 거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현재 미국의 그 평균 개솔린 가격 휘발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대요 그러면서 미국도 엄연히 산유국인데 이런 산유국에서 기름을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휴게소 큰 트럭 같은데 트레일러 같은데서 기름을 훔쳐가고 막 총격전 일어나고 난리래 아니 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생활영어 중에 주유소 가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 고급 휘발유 이런 거 잘 없을 때니까 거기는 당시에도 레귤러 플러스 뭐 프리미엄 이렇게 기름 종류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냥 생활영어로 주유소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레귤러 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 레귤러 갤런당 199였어 1달러 90% 근데 지금 이게 5달러를 넘었다니까요 보통 주유소 한번 갈 때마다 그 텐 갤런이 한 40리터 정도 되니까 그만큼씩 이제 넣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19달러 우리 돈으로 한 2만 5천원 하던 게 지금은 50달러 한 7만원이 됐으니까 엄청 오른 거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러우 전쟁을 핑계로 대왔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유류세 1시 폐지한다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핑계도 더 이상 안 통하는 것을 눈치 깐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도 정말 정말 폭동밀란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럴수록 러우 전쟁은 더욱 종전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치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뭔가 불쌍한 피 침략국 수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전쟁을 더 길게 끌면 끌수록 유럽 경제 박살나는 것은 뻔하고 특히 이제 올 겨울 앞두고 보세요 진짜 에너지 부족으로 굶어죽고 얼어죽는 사람 생기고 그러면 진짜 프랑스 혁명급으로 지금 소유사태가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젤린스키는 어떤 면에서 푸틴하고 약간 비슷한 입장에서 이제 더더욱 배짱 두둑하게 튕기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전쟁이라는 게 영토 문제가 끼어 있으면은 단기간에 이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당장 6.25 때 한국전쟁만 봐도 휴전협상 들어가고 총선도 다 멈춘 다음에 38선 긋고 뭐 그거 딱 나누고 서로 나와발이 정리하는 데만 2년 걸렸어요 2년 하물며 지금 러우전쟁에는 우리로 치면은 70년대 부산항급의 거의 돈바스 지역까지 껴 있는데 이게 과연 몇 달 만에 정리가 될 거냐 런하 반갑습니다 존리 불법 차명 투자 의혹 금감원 조사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지금 여의도 전체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왜 떠냐고요? 한기 때문에 지금 금융권에서는 아예 그냥 취임사 때부터 불법 행위 엄단을 예고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범 케이스로 어디를 조질지 지금 매우 떨고 있다고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불공정 거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막 퍼졌습니다 특히 이번 존리의 메리츠 자산운용 수시 검사하고 일맥상통한 부동산의 그림자 금융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지금 금감원에서 의지 표명하는 바람에 같은 메리츠 계열사인 메리츠 증권은 물론이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대형 증권사들이 최근 브로커리지 수익이 위축되는 마당에 금리 상승 대비해서 익스포전, 노출 금액을 줄이는 울며 겨자 먹기식 디레버리지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삼성 자산운용에 대해서 4년 만에 정기검사 실시했고 그 다음에 중소운용사들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거기다가 키움증권도 지금 정기검사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좀 떨고 있다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디스커버리까지 펀드 부실에 대해서 사모펀드를 판매했던 은행하고 증권사들 그리고 올해 사모펀드 판매를 다시 재개한 NH투자증권하고 신한금융투자까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시티에 있을 때 금감원 검사, ARR, 자점검사 다 받아 봤지만 특히 금감원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는 나오면 여기 있는 물도 안 마셔요 그래서 혹시 차라도 드릴까요? 물어보면 아니요 우리 먹을 거 우리가 다 갖고 다닙니다 점심 때 식사라도 같이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 따로 다 먹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회의실 하나 딱 잡아가지고 정말 자료 필요하면 뭐 좀 달라고 되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그분들 또 매너도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의도에서는 1호가 될 순 없어 이런 자세로 금융사마다 필수적으로 있는 금감원 출신의 준법 감시인이나 검사 출신의 감사 이런 분들 라인 통해가지고 열심히 금감원의 지금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존리가 부동산 P2P 업체의 차명으로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존리의 부인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한 인터넷 매체에서 캐보다가 뜬금포로 부자 언니 유수진이라는 분을 존리의 부인이라고 보도를 내보냈어요 저도 이거 보고 황당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좀 해보려고 백방으로 좀 수소문을 해봤는데 다들 아니라고 존리 대표 부인은 50대라고 그러던데 그럼 뭐 최근에 재혼을 했나? 뭐 두 사람이 매체에 같이 나온 거는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존리 대표는 일체 외부에 연락을 받지 않고 언론사 기자들도 원래 알던 사람들만 문자 메시지로 연락 주고받는다고 해서 좀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하고는 단독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하여튼 조선일보는 대단해 보면 진짜 부러운 게 신문사 보면 원턴 광고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부에서 자기네 정책 홍보 같은 거 언론사마다 뿌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는 오히려 우습고 조선일보는 옛날부터 보면 딱 일면에 진짜 하단 이따맞게 큰 광고에 로렉스, 루이스 비통, 샤넬, 롤스 로이스 그런 거는 광고 영업팀이 가서 따오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냥 고정으로 거기다가 앉아서 받는 광고인데 진짜 부러운 그 조선일보하고만 존리가 또 이번에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다른 기자들하고는 문자로 그냥 간단한 의사표시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 오늘 이 인터넷 매체에서 정정 보도문을 냈습니다 부자 언니 유수진이라는 분은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부자 언니로 활동한다고 하고 얼마 전까지 자기 카페 회원들 모아가지고 P2P 투자를 실제로 했었던 것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여기서 P2P 나오니까 기자가 이상하게 엮어버린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얘기를 듣고 어디서 듣고 쓴 건지 하여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존리의 부인은 부자 언니 유수진이라는 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실제 존리 부인은 도자기 공방이랑 허브 농장을 운영하는 미국 국적의 50대 여성이라고 참 이렇게 정말 존리 한 분이 무고한 여러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될 줄은 몰랐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게 다 기승전 연준인데 정말 이번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되면서 물론 금리 인상이 증시의 호재라는 그런 개소리는 제가 절대로 듣지 말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왔지만요 어쨌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딱 시작이 되면은 처음에는 약간 힘 조절을 하면서 좀 나갈 줄 알았는데 사이클이라고 해서 꼭 자전거만 있는 게 아니더라 오토바이였다 그냥 시작부터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급발진을 하면서 고개가 팍 뒤로 제쳐지니까 제일 근본이 가벼운 것들부터 날라가죠 모자 스카프 뭐 이런 거 여기 해당되는 게 바로 코인 지난주 비트코인 2만 달러 깨지고 이더리움도 고점대비 지금 마이너스 70%까지 추락했잖아요 그러면서 권도형이가 만든 루나도 그랬지만 일부 코인들이 인출 중단 뭐 환매 제한 걸리고 이러니까 제도권 내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규제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고 반면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는 정상화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저가 매수를 해도 좋다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인 시장도 베어 마켓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코인이라는 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또 손받김이 대단히 빠르고 또 양떼 효과도 상당히 강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정기에는 보통 한 80에서 90%까지도 하락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로 다시 회복된 사례도 많았다 이게 이제 가상화폐 업계의 주장이고 근데 이제 이거랑 비교하면 최근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이렇게 베어 마켓이 끝나면 주식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인이 뭐 구릿덩어리가 되든 데이터 조각이 되든 하여튼 코인 거래소들은 전혀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왜냐? 중간에서 그냥 수수료만 먹으니까 최근에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강남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인 투자에 몰렸던 10대, 20대, MZ세대들은 전부 벼락거지 됐는데 결국 또 하우스들만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강남에 고층 빌딩들을 막 사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변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UFC 선수가 요가학원 차리는 소리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코인 투자 권해놓고 자기들은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필요해가지고 강남 빌딩을 매입한다고? 하여튼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강남역 한복판에 지하 8층 지상 22층 규모의 A 플러스 S의 타워를 리츠 형태로 인수하는 작업 중이고 이미 이 두나무는 작년에 삼성동 코엑스 주변 그것도 현대차 GBC 빌딩 바로 옆에 진짜 금사라기 땅에다가 평당 4억 나가는 빌딩 두 채를 매입했고 그 다음에 빗섬도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연준 금리 인상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테헤란로 대로변에 대형 건물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 금액이 2천억이었는데 전액 현찰 박치기로 냈대요 아니 정말 자녀들한테 금융교육을 시키려면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엄마 주식 사주세요 뭐 이런 책 제목 말도 안 되는 세뇌교육 말고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실전교육 아니냐고요 뭐 코인으로 인생 역전한다 치고 막 달려들었던 수많은 젊은 사람들 다 깡통 찾고 결국 돈 챙기는 사람 따로 있었다고 당장 요즘 집에서 보면은 아빠는 몰래 감추던 비자금 가지고 주식 시작했는데 지금 반토막 났지 엄마는 이제 학부모 단톡방에서 누가 매일 아침에 열심히 시황 올려주는 거 보고 진짜 이제 2차전지 안 사면 바본가 보다 해가지고 2차전지 ETF 들어갔는데 역시 이것도 반토막 났지 그 다음에 자녀는 게임머니 좀 있던 거 바꿔가지고 코인 했는데 이거 다 날라가가지고 지금 부모 눈치만 보고 있지 이렇게 온 가족이 지금 말도 못하고 각자 냉가슴을 앓고 있는데 증권사, 코인거래소, 자산운용사 이런 데는 사상 최대 실적 땡겨가지고 지금 강남 빌딩 쇼핑하러 다니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외국계의 리포트는 CLSA, 크레딧 리온의 증권 지금 삼성전자 6만원도 붕괴되고 5만전자 된 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째 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3천원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10만전자 추진위원회 10추위 의장 골드만삭스보다 저는 여기가 더 뭔가 현실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고 신뢰감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게 먼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2022년 10%, 2023년 내년에 12% 성장 전망했고 그리고 휴대폰 및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반도체 업황이 사업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장비 공급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바로 2023년 내년 메모리 공급 증가 예상이다 또한 그놈의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이 경쟁사 TSMC로 갔다는 최근 보도를 부인하고 있고 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를 연평균 20% 성장 전망으로 유지했다 또한 현재 주가 기준 1.3배 수준의 PBR 이 정도만 강력한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CLSA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겠다 또한 항상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삼성전자의 이익인여금 현금 사용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해외 M&A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순현금 108조원 중에서 약 70%가 해외에 있고 20%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가 있고 10%만 국내에 있다고 근데 이제 현재도 연간 자본 비용이 한 50조 들어가고 그리고 배당금으로 나가는 돈이 한 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자사주 매입이나 특별 배당 지급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해외 M&A는 세금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현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삼성전자 내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요새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큰 기회를 포착하려고 이 분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12개월 목표가는 기존의 8만 6천원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산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근데 배송료가 무료라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로 저와 소통하면서 함께 증명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내일은 6월 22일 한 주에 딱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 WHO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특별 회의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거 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리고 내일 당 정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에 나섭니다 앞에 이제 CLSA의 삼성전자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8만 6천원 소식 전해드렸는데 내일 바로 이제 뉴스창에 이거 막 도배가 되기 아주 좋은 주제죠 자 내일 수요일 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이익 10%로 제한 정부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민관이 공동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 10% 초과부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수혜주로 UAM, 도심항공교통, 이쪽 인프라 쪽에 투자가 될 걸로 봅니다 자 내일 수요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관련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됐던 항공업계의 요구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을 또 개시합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원전산업협력업체 지원 대책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아 이것도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전정권의 탈원전도 좀 까면서 이번 정부는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프로파간다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내일 수요일 여름철 농업재해대비 사전점검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현재 너무 가물어가지고 또 이러다가 농산물 가격까지 과일 가격까지 급등하면 여름 휴가철에 또 물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그 점검회의가 있습니다 결국 신선식품 대형 플랫폼이나 대량 가공기술 이런 데 강한 기업들이 결국은 또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겠죠 자 내일 정부에서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발표가 있습니다 뭐 노인정에 이제 다시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모이시게 해가지고 사고 예방도 뭐 돕고 하는데 결국은 지난 그 오세훈 서울시장 재보선 때 공약으로 나왔었던 서울시민 전체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급한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웨어러블 장비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중기 관점에서 자 내일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 폭염, 태풍, 호우 등 여기 대비한 사전 예방에 총력 기울인다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안 그래도 지금 다 물가도 비싼데 그나마 지금 기르는 것까지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증시에서 스마트팜 테마가 직접 연결되죠 다음 내일 수요일 복지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WHO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구축 방안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행정학회 학술대회 복지부 세션에서 이게 공개되는데 아 이것도 역시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백신 허브 이 테마는 이제 지난 문정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계속 유지가 될 그것으로 봅니다 내일 환경부는 민관협업으로 국유지의 첫 수소충전소 구축 발표가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수소충전소 관련주들 이거 이제 또 역시 뉴스에 좀 떠들썩하게 나올 수 있죠 내일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 공장 현장 간담회를 창원에서 가집니다 이거 그냥 스마트 공장 관련주 그대로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한국 뇌연구원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여기는 장소가 대구인데 뇌 하면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좀 필요로 하니까 그런 쪽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전문가와 자율 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논의에 나섭니다 사실 플랫폼 규제 때문에 카카오 조정이 시작됐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자 내일 문체부 장관은 관광업계 간담회를 가집니다 아 관광업계 진짜 언제나 풀릴 수 있을지 제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죠 반등할 때 무조건 조심하고 리오프닝이야말로 떨주볼파를 하라고 바로 주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 그대로 유상증자 때릴 수 있다고 내일 경기 일정은 4월 인구동향 5월 국내 인구 이동 나옵니다 항상 인구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또 인구 소멸지역 고령화 그 테마가 뻔한데 또 그러면 또 약발을 받아요 그리고 내일 5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발표되고요 일본의 5월 철강 생산 내일 공개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 대중 무역 관세를 내려주면은 제일 효과가 큰 게 철강 쪽인데 그럼 우리하고 일본이 또 제일 여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내일 일본 중앙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아 여긴 빠르네요 바로 지난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채권시장에서 특히 정말 강력하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할 걸 예상했지만 어떤 깡닥으로 금리 동결을 밀어붙였는지 이 내용을 보면 되겠고 그리고 내일 유로존이 6월 소비자 실내제수 나오고 영국이 5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개 다 나오고 캐나다도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캐나다가 지금 연준을 선행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상원의회 증언이 내일 있습니다 다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이 또 내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석유협회 API 주간 원유 재고가 내일 공개됩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산유국인 미국에서 기름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급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당장 7월달 바이든 순살만 아니 빈살만 회담은 일단 양자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그냥 국제회의장에서 다자간의 만남으로 끝날 것으로 일단 나왔는데 또 모르죠 둘이 혹시라도 또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밤에 몰래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원유는 무조건 지금 증산만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